될 것 같다 x3 어... 왜? 흔히 그건 방해작전이에요 옳지 흔히 저 부끄러우세요? 외로울 땐 울산 가자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울산 향해 달려가자 런투뉴! 싱나예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텐션이 떨어진 이유 탱크 미친 사람이 어디가는지 말도 안해주고 본인은 심지어 오지도 않고 제가 지금 허공을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PD님은 말도 안하시고 탱크님 조회수 1000에 안 돼가지고 잘리셨거든요 이번 영상 1000 나와야 다시 나오시나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하나요? 주변에 뭐가 보이시시나요? 저거 타는 거 같은데 밥 먹는 거 아니었어요? 울산 수소 트램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후부터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시속 70km예요 저거 자세한 사항은 밑에 자막으로 적어주세요 수소 트램 안에 왔습니다 아까 전에 좀 너무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얘는 원래 입석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열차가 움직일 거예요 지금 시승하러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공을 잘 잡고요 이 내부는 쿨톤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청량감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 친환경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산에는 유일하게 지하철도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생기니까 또 훨씬 많이 불편해하시죠 죄송합니다 안 불편해요 아 근데 오늘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원래는 기관사님이랑 사진을 찍고 하는 타임이 있는데 유난히 지금 타임에 사람이 많네요 노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작게 해도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맞죠? 연주요? 연주요? 굿밤 굿매즈 메세지 아쉬워더 보내고 싶은데 나만 그런 생각 안 이거 완전 제 밀딩사운드 뮤직비디오 찍는 거 아니에요? 저? 너도 계속 가게 그런 느낌 아니고요? 죄송한데 해달라고 하셔놓고 왜 가셨지? 하하하하하하하하 거부당했다 수소 트림에서의 버스킹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많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멈췄네요 네 나윤이 혹시 어떠셨나요? 브라보 브라보 좋습니다 엄청 편할 거 같고요 쾌적하고요 시원하고 당연히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창문 옆에 보이는 그 푸릇푸릇한 풀 표현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어휘력이 혹시 울산 12경 알고 계신가요? 대항암 태하강국가정원 당연히 그 다음에 모아커피 제 동생 카페에요 그리고 가지산 장생포 점점점 더보기 그중에 가보고 싶은데 있으세요? 장생포요 왜냐면은 이제 장생포 근처에 사는데 장생포로 많이 못 가봤어요 이게 그럼 오늘 여기 근처 온 김에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티나게 연출해도 돼요? 가보자 장생포 고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안에 혹시 들어가서 체험 같은 거 해보셨나요? 달고나 있고 한 대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네 저 와봤어요 달고나 잘 만드세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성공해본 적 없어요 오늘 있어요? 네 오늘 아 그럼 탱크카드로 달고나 해보면 안 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탱크 합성해주면 안 돼요?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한번 체험하러 들어가볼까요? 네 들어가보시죠 그렇습니다 소리 안나가죠 이거는 네 너무 껄렁거리는 거 아니야? 너 너 너 따라와 따라와 교복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 보여요? 일단 위화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좀 힙한 것 같기도 하고요 컨버스에 교복 바로 달고나 먹으러 가나요? 네 달고나 체험하러 가보실게요 좋습니다 달고나 어디 있지? 그거 맛있어 보인다 그거 줘봐 탱크 제가 받아야 되는 거죠? 얘를 받아서 사장님이 이렇게 설탕을 담아 주십니다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얘를 녹여볼 거예요 얘를 녹을 때까지 저어주고 손이 뜨거우면 여기로 옮겨서 저어주고 자 이제 얘를 넣어볼게요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한 번 두 번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저 지금 약간 인어공주처럼 만져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점점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느낌인데요 자 이제 들고 사장님한테 들어가 볼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거요? 아 이거 찍는 거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콕콕콕콕 떼는 것만 하여기도 다 하지 이거 괜히 망칠까봐 제가 망치 보는 거 더 좋은 거라 이거 한 번 해볼까요? 한 번 해볼까요? 맞다 여기 찍으려면 유튜브 찍으려면 그런 장면에서 해야지 자 얘를 세게 넣을 거예요 살짝만 어때요? 네 오 크게 넣혀야 돼요 오 사장님 이거 사장님 이거 사장님 이거 뭐야 뭐 할래 빨리 빨리 자 빨리 해야 돼요 펼 펼 펼 몸을 써야 됩니다 더 안 써도 돼 더 안 써도 된대요 자 빼볼게요 이제 과연 잘 찍힌 것 같은데 나는 떨린다 그렇게 콕콕 찌르면 좀 쉬어야 하실 애기 깨서 돼 문제 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될 때까지 뭐 될 때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사장님 심심하신 거 아니야? 심심한 거 될 거 같다 될 거 같다 될 거 같다 될 거 같다 왜? 펜이 그거 방해 작전이에요 어이씨 자 저기 자 다 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성공 성공 성공했습니다 윤기 잘잘 짜장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와 김나는 것 보소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해요 탱크카드로 먹어도 더 행복하다 자 그 다음 소떡소떡 엄청 큰데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엄청 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떡이랑 소시지를 함께 근데 두 개 조합이 잘 맞나요? 어때 보여요? 잘 안 맞을 거 같아요 피디님 INTP라고 하셨죠? 네 저는 지금 감성을 먹고 있어요 이 문화마을의 감성 납득이 안 가세요? 네 갔어요 저 그런 거 신경이 왔어요 메인이랑 사이드 궁합 저 피자에 크림 파스타도 좋아해요 네 끊을게요 전 극한이에요 아 끊을게요 편하게 드시고 저는 밥 먹고 이제 웨일즈 영상관에 왔는데요 지금 여기 방구대 안각화가 멀리 가지 않아도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달빛입니다 여기 안에도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도 돼요? 와 근데 공간감이 진짜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내가 밟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죠? 인식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16초, 15초 시간이 돼 있는데 어? 이거 밟으면 이제 고래의 기억을 소환해서 카운트다운 1분 동안 이제 그 기억이 나오는 거래요 2분 동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3등 3등 만행열차 기차를 타고 오늘 어떠셨나요? 생각지 못한 수소 트램을 타봤고요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에서 제가 교복도 입고 피디님 카드로 밥도 사먹고 웨일스판타지움 와서 방구대 앙각화도 봤고요 저는 울산에 살면서 여기는 좀 처음 와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족이 단위로 부모님 모시고 와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복도 갈아입고 사진도 많이 찍고 애기들이랑 오면 웨일스판타지움 여기가 짱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회수 천에 넘기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번 영상은 제가 어떻게든 천에 넘겨서 제가 송피디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보고 싶어 여보세요 이게 결론인가요 혹시? 제가 이러려고 저 오늘 뭐 하는지 말 안 해주셨나요? 어이 탱크씨 듣고 계시나요? 이게 당신이 원하던 결말입니까?